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3회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이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지금 플래그십쇼의 부력이죠. 뭐예요? 그 알실 후드와 요파시 후드가 팔려나가다가 그 알실 후드가 졌어요. 판매고차 대역전. 요파시 후드가 상당히 더 많이 팔렸다. 상당히 빠른 품절을 기록하고 현재 아마 라지만 남아있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라지만 많이 찍어서잖아요. 네. 앞으로 다시는 하이엔드 스트리트 브랜드의 디자인들을 참고하지 않겠다. 그리고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디자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요즘 하이엔드 스트리트 브랜드 디자인 같은 걸 보다가 여기가 대충 락커로 낙서 같은 걸 해놓으면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좀 더 선이 굵은 디자인. 네. 빨간색 페인트로 많이 캐놓고. 만약에 그 안팎을 함부로 뒤집었으면 판매고 때문에 유명상 PD한테 저는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건대. 아무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배송이 일부 느리게 된 점은 사죄드려요. 아하 그렇고요. 지난 방송들에 대한 몇 가지 첨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성명을 밝혀드리지 않는 편이 나은 어떤 청취자분입니다. 명일동 근처 암사동 사는 사람입니다. 명성교회 편 PD 수첩 시청을 못하고 그 알씨를 먼저 듣게 되었네요. 아 저 이거 방송 들으면서 진짜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왜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은 나가진 않죠? 네. 그래도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해요. 아니 경기도 가니까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자 반대와 손희상 선생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하면 손희상 선생님이죠. 네. 윤 기자님 말씀하세요. 네. 모든 교회에서 서울에서는 그 아닌 교회를 고를 수 있었는데 경기도 가니까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와 현 대통령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 동성애 반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한유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유총 사태가 터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단체인 그 정치하는 엄마들. 네. 그 공동대표 중에 우리 방송 팬이 있어요? 아 네. 장하나 씨라고? 네. 장하나 대표를 언급하면서 저 사람은 국회에 있을 때도 동성애 운동하던 사람이다. 아니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단어가 너무 멋져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레즈비언이 체육관에 같이 다니면 이게 동성애 운동이냐? 함께 플랭크를 하는 건가? 그 운동이 그 운동이군요. 내가 내 파트너와 운동하러 같이 다니면 같이 조깅을 하면 이성애 운동이고 동성애 운동이라니 세상에 근데 이 얘기 왜 한 거야? 아. 명일동에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명성교회를 다닙니다. 자신이 명성교회 신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서 확인해주는 방법은 원로 목사나 현 담임 목사와 같이 찍은 사진을 가게에 걸어놓은 곳이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폰 판매하는 가게에 여자 연예인들 등신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것도 있고 김사만 목사도 중간에 있고 이 양반 등신대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폰 파는 데도 있는지 설연 씨 옆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게 재밌어요. 그 사진을 찍으려면 특별 헌금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알뜰합니다. 그리고 명일동, 암사동, 천호동, 길동, 고덕동에 전세보증금을 올리는데 명성교회가 혁혁한 공을 쌓았습니다. 명성교회 근처에 다세대 주택들로부터 야금야금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교회 부속 건물을 만들고 해서 공급을 엄청 줄여놨거든요. 서정문 PD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 정도 생각은 안 했는데 명성교회는 정말 건물이 너무 많아서 지도만 찾아봐도 이 동네에 주택 공급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만 했는데 확인을 해주셨어요. 보면 은근히 멕시코에 교민분들이 많으세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십니다. 도시마다 어떤 조직에 점령돼 있어서 경찰력이 아예 소용없는 총기 사망률이 너무 높은 그런 도시들이 있다잖아요.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와 한국에 사법권보다 사조직이 더 센 동네가 있다니.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신태영씨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테이크아웃컵의 여행 방송을 듣다가 이 동네 사정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제가 마시고 음식할 때 쓰는 너무 평범한 물입니다. 하고 물병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2리터짜리 6개 한 묶음이 2유로가 조금 안되고요. 라벨을 떼어보니 페트평에 끈끈이가 아주 조금 묻어있네요. 비눗물로 씻으니 끈끈이는 쉽게 없어졌고요. 이게 한국의 제품들하고 다른 점이죠. 한국 제품에서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없죠. 물론 한국에도 그런 제품이 있다는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쉽게 제거되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크랜드 생수. 그게 제일 잘 떨어진다고. 왜 자고양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뭐가 그게 제일 편한지. 힘드셨을텐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팟빵은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어서 댓글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아마 아이튠즈는 될걸요. 안녕히 계세요. 나폴리에서 신태영. 네. 나폴리에선 나폴리탄을 안 팔겠죠. 그 이분이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저기 일본식 스파게티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카레 같은 그런거죠. 처음에 이분도 제보를 시작해주시면서 나폴리는 이탈리아하고 사뭇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역 부심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뺐습니다. 여튼간에. 덧말과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후기를 남기기 가장 힘든 이번 가을에 그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죠.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퀘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내전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캐쉬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매트인데요. 이게 매트 광고 두 개를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개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퀘어 폴더매트라고 할 뻔했어요? 제가 옆에서 광고 정하고 계실 때 옆에서 슬쩍 봤거든요. 그러니까 임현상 피디님이 금요일은 매트데이로 정했어. 매트데이로 두 개의 매트를 광고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와룡의 계절이죠. 누워있는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누워있는 계절입니다. 알스케어드 매트는 집에 깔아놓는 매트죠. 집에 매트리스가 너무 낡은 자취생 혹은 침대를 놓기엔 좀 부담되는 분들 그냥 토퍼가 필요한 분들 네. 이거는 그리고 접을 수 있잖아요. 혹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뛰어논다. 그러면 층간 소음 방지용 등등의 매트로 쓸 수도 있고요. 요가 매트보다 빵빵한 스포츠 매트라는 카피도 쓰셨는데 요가 매트는 너무 푹신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요가 매트도 꽤나 푹신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가 매트보다 빵빵한 스포츠 매트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용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덜 미끄러지는 게 요가 매트의 중요한 역량인데 네. 그러니까 제 친구 자취생 중에서는 요가 매트 위에서 자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 미끄러지기 싫어서? 아니요. 원형을 유지하고 싶어서? 집에서 매트 비슷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나 선물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케미 하우스 애견 매트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 방수가 되는 거실에 깔아놓을 수 있는 매트예요. 그리고 내구성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어도 견딜 수 있는 매트입니다. 거실에 러그처럼 깔아놓고 강아지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반려동물 방을 따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방에 깔아놓기에는 아주 좋죠. 이거는 재질이 PVC고 말씀드렸듯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대소변을 싸도 물티슈로 그냥 가볍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봤는데요. 아이스크 폴더 매트랑은 다릅니다. 좀 얇고 작아요. 그렇게 두 개의 매트가 엑셋몰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선생님이 바빠요. 한 10월달 같거든요. 10월달에 해야 될 거를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좀 약간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건 이제 80년대 가요의 연애 처음 시작할 때가 주제인 발라드 노래들의 가사 같은 거죠. 아직도 1년 전 같다. 그때 같아요. 한글날의 신문 뉴스들을 보고 참 이게 재미있다고 이걸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다가 지금 보니까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글날 때가 되면 우리 이제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몇몇 날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거는 특별하게 이제 그 우리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지 않거든요. 명절이긴 하지만. 네. 네. 거기는 그 명절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명절 특수를 노린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한글날 같은 경우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로 매년마다 특집이 꾸려지죠. 일단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사는 요즘 청소년들의 한글 사용 실태죠. 그렇죠. 네. 명절은 경제적인 특수를 모두가 누리는 때 인데 한글날은 돈을 한글날 때문에 버는 곳이 뭐 국립국어원 아니면 뭐 국립국어원이 돈을 벌까요? 모르겠어요. 하긴 뭐 한글날 상여금을 주긴 좀 그렇잖아. 아 쓰겠죠. 아마 썼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행사비 같은 게 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면은 클릭수를 조금 더 얻을 수도 있는 언론사들밖에 없어요. 한글날 특수는. 네. 한글날 보도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어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그리고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국어를 쓰면 안 돼.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타입의 보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가. 네. 이런 걸 다루는 또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40, 50년 동안. 근데 이게 그 매년마다 보면 조금 조금씩 바리에이션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마다 서로 이제 그 지향하는 모토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이거는 제가 평생 안 달라졌는데요. 한글하고 한국어를 여전히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듣다 보면 한글이나 한국어라는 말을 왜 구분하지 않는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언론사들이 이날 꾸린 특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걸로 이 언론사의 철학을 알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접근으로 오늘 몇 가지 언론사들의 한글날 특집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언론사인지 완전히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고 신문 기사를 늘 보던 청취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언론사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제목만 들어도 이건 저 언론사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감이 오는 것도 있어요. 네. 첫 번째로. S저널부터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시옷저널. 네. 시옷저널. S저널. 한자는 우리 민족 동의족이 창제했다. 한자는 앞으로 고한글 또는 동방문자라고 불러야.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한자가 중국만의 글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고진태야 전국한자교육총연합회 이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다. 한자는 동의족이 문화인 앙소문화, 대문구문화, 용산문화 등을 거쳐 약 3,400년 전에 은대 각골문으로 발전한 문자라는 것이다. 이게 S저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회사 이름을 일부러 잘못 쓰신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환단저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나와줘야지.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사실은 S저널이 올해에는 좀 특이하게도 이런 보도를 낸 데가 좀 드물었어요. S저널 정도가 좀 약간 눈에 띄었고 사실 이게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환파신문에서. 저는 이런 기사를 봐야지 오늘이 한글날이구나라고. 지금부터 축제가 시작되는구나. 이거 한글 얘기도 아니고 엄청 과감해요. 한자를 우리가 창제했다. 우리 민족 동의족이 창제했다. 그리고 창제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만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훅 만들었으면 그게 창제지. 언어라는 건 천천히 만들어지는 건데. 창제했대요. 한자는 앞으로 고한글라고 불러야 된대요. 저게 고갈비였대요. 고한글? 그럼 고갈비는 오래된 갈비인가요? 동의족은 고대 중국에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후한 시대의 문자 해설서 설문해자를 보면 동의족을 큰 활을 가진 사람,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할 연 역시 마찬가지다. 연은 고기, 개, 불로 구성된 글자다. 즉, 개고기를 불에 그슬려 먹어야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개고기를 그슬려서 먹는 민족은 동의족밖에 없었으므로 이 역시 동의족 한자 창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자랑이라고? 약끈입구 같은 소리였죠. 그러고 보니 오늘 윤 기자님 머리가 약간 약끈입구. 색깔도 그렇고 머리가... 저 머리는 일본에서 왔구만. 꼬불꼬불하게. 꼬불꼬불한 건 원래부터 그런 거고요.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할 연자. 당연하다 할 때 연자죠. 여기서 그 한자가 동의족의 문자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개고기를 먹는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동의족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동남아시아에서도 먹고 많이 먹는데. 하여간 근데 동의족이 또 한국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모든 동의족이 한국인은 또 아니니까. 왜냐면 아무리 그거를 러프하게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하이관냐에서 동의족이라는 건 그냥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대륙에.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사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기사를 딱 보니까 제가 이건 네이버에서 봤거든요. 기사를 요약한 것도 요즘엔 네이땡의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 테스트하고 있잖아. 요약 딱 누르면 요약이 돼요. 자동으로. 아 그래요? 진짜요? 세 줄 요약 같은 거 해줘요? 근데 이제 약간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니까 핀트가 조금 나가기도 하니까 약간은 손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좀 거기 좀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덤으로 항상 보는 게 있잖아요. 댓글을 보게 되죠. 그렇죠. 댓글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이게 분명히 한 20년 전 정도였다면 사람들이 혹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여기 속지는 않죠. 네. 그리고 사실은 20년 전에도 이게 속 같다기보다 알면서도 한자가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약간의 그냥 그 자아도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한 잠깐 느끼는. 그 기분에 딱 맞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30년 전 농담을 하는 과장님 같은 느낌이다. 이러한 기사는. 이게 언론이 이제 한글날에 하는 특집의 역할을 약간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되게 이상한 철이 많이 지나가버린. 그렇죠. 무슨 한국에서는 없어진 지 한 30, 40년 된 무슨 청백전 뭐 이런 것 같은. 쟁반 노래방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천생연분 같은 거 아직도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신세대. X세대 같은 그런 기사를 또 가지고 왔어요. X세대가 더 오래됐죠. X세대. 아니에요. 이게 더 오래됐어요. X세대 때는 우리 남자 화장품 이름이 막 다운로드 이랬는데. 아 그러게. 그럴 때가 있었네요. X세대는 약간 동거동락.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혹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우아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Y뉴스. Y뉴스 이거 우리 점심때 식당 가면 틀어주는 그 뉴스인가요? 그렇죠. TV도 있죠. 이응뉴스. 네. 이 이응뉴스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때 1980년일 거예요. 딱 정권 잡자마다 언론사를 통폐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통신사를 이렇게 연합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이응통신이라고 있어요. 그게 전신이 돼서 모체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가 국내 주요 언론사들에게 소식을 또 판매를 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언론사예요. 맞아요. 굉장히 주류 메이저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포털사이트에 오르는 기사, 전체 뉴스 기사량의 절반 이상을 이 Y뉴스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라카이를 하면 안 되는데 종종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라카이가 보면 한글날 특집인데 특집이면 좀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하던 거를 약간 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일관성은 좀 꾸준하면 좀 보이죠. 좀 이제 이 기사를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시죠. S저널이 신세대였다면 이 Y뉴스는 X세대다. 이 정도로. Y뉴스. 자판 만든 언어학자 박만규 교수. 한글은 과학적 문자. 한글은 과학적 상상력이 발휘된 문자입니다. 발음할 때 혀, 치아, 입술, 목구멍이 이루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X세대가 많네요. 한글은 과학적 문자라는 걸 기사 제목이라고. 과학을 참 좋아하죠. 이걸 오래 깨달았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융의 저서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게 몇 달 전에 제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능 열까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봤더니. 앞으로 간다? 아니 저 주유구 옆에 주유구 불 들어오는 데에 화살표 있으면 그쪽이 주유구 방향이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열대 개가 모여있어요. 그럼 밑에 댓글들이 다 그래요. 그걸 이제 알고 기자는 지금까지 차를 몰았단 말이냐. 어쩜 좋냐고. 기자 걱정해주고. 그리고 몇 개 추가하라고. 차에는 핸들이 있다. 이런 거. 오른쪽을 밟으면 차가 빨라진다고. 아무튼 Y뉴스예요. 이러한 원리는 어느 문자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는 한글날인 9일 Y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한글을 평가했다. 그는 한글은 기본자에 획을 더해 문자를 추가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며 알파벳보다 가독성과 효율성이 높은 점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한 우라카이 하기 시작한 지 25년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다시 클릭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제목만 보고도 무슨 얘기할지 다 알거든요.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도 이 기사를 클릭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2018년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니 자괴감만 들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박만규 교수님께서 이 인터뷰를 아마도 이게 통신사가 질문을 해서 뭘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딱 이제 뻔하게 대답이 예정되어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테니까 교수님도 그걸 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교수님 한글은 과학적 상상력이 발휘된 문자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해보고. 아니 뭘 질문해야 이런 25년 30년 된 뻔한 답이 나오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 인터뷰에 굳이 또 응해주신 그 이유가 이 기사 끝부분에 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는 아직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많지 않다며 아주글 특징과 설치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젊은이들에게 알려지면 이용자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인류의 고민이죠? 유튜브 내 채널에 사람 언제 오나 갑자기 신세대가 되셨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자판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야. 앞으로 이용자가 늘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Y뉴스고 X세대 이게 지금 시작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 좀 우리가 흔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매우 많이 이제 나아간 진일보한 그런 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킬이 달라져요. N세대죠. 기사를 다루는 스킬도 달라지고 문장도 달라지고요. 거의 뭐 이제 창조적인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확인 한번 해보죠. 제2일보예요. 네. 제2일보 한글 공기 진동에 불과한 소리를 문자로 바꾼 경악할 기술 한글의 특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는 현대 언어학이 태동한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웃 일본에도 있다. 미술가로 활동하다 방향 전환한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다. S저널 Y뉴스 제2일보 공희 대대로 한글날 기사가 특집 기사가 이런 점에서 주제의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국뽕. 네. 그렇죠. 그 디폴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뽕을 어떻게 놔주느냐. 자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언어학자가 끌려왔어요. 그 사람은 그전에는 미대생이었어요. 그는 훈민정음 헤레본의 대목을 언급하며 경악할 만한 기술이라고 하고 세종은 단순히 현명한 군주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극한까지 배우려 했던 거대한 지성이었다고 평했다. 노마는 이메일 인터뷰에서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한글은 가장 발달된 문자인가라고 묻자 문자체계의 발달사는 진화론 같은 단선적인 척도로 보지 않는 게 좋다고 답했다. 어디 봅시다. 저가요. 이메일로 인터뷰를 해서 사람이 차분한지 아닌지 알아내는 기술은 아직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왜 차분하다고 평했냐면은 기자가 한글은 가장 발달된 문자인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말을 안 해줬죠. 네가 안 해줬으니까 너는 아주 차분한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노마는 이메일 인터뷰에서는 차분한 모습이었다라는 문장보다는 좀 더 적당한 문장은 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무식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진실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문자체계의 발달사는 진화론 같은 단선적인 척도로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는 이것까지 넣으니까 이 기사의 신뢰도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음 그러네요. 따옴표가 좀 들어오고 그냥 이제 그 쌈말 같은 언론이랑 우린 좀 달라 라는 느낌이 좀 일단 들어오고요. 제2일보 네. 그리고 이 제2일보가 한글이 공기진동에 불과한 소리를 문자로 바꾼 경악할 기술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박진영 씨는 무조건 탑10 안에 올렸겠네요. 공기를 소리로 아니. 공기반 소리반 그러니까 공기진동에 불과하지 않은 소리가 있나요? 공기 없는 소리 그러니까 물속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돌고래 같은 그런 거 진공상태에서의 그런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공기진동에 불과하지 않은 소리가 어딨어. 근데 이 제2일보가 이제 그 여러분이 딱 여기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앞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Y뉴스하고 다른 점이 있죠. 명백하게 다른 점이. 인터뷰의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 일본 학자가 한글 경악할 만한 기술이라고 했다고 말하는 거죠. 인터내셔널 국뽕. 네. 이 인터뷰를 따기 위해서 일본에서 특정한 어떤 언어학사를 찾아내가지고 비슷한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성의를 보였죠. 이 중앙일... 죄송합니다. 제2일보 같은 경우는 이 한글라 특집을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미국의 언어학자. 아. 영국의 언어학자. 독일의 언어학자. 그리고 구글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음성화 엔지니어 등등의 인터뷰를 다 땄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인터뷰로 한글은 가장 발달된 문자인가 따위의 질문을 하는 국제망신을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글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무엇인가 라고 그걸 설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때리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차분한 모습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등의 언어학자들에게 인터뷰로 딴 것들은 한 꼭지로 모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미국 학자 세종 이미 600년 전 여성까지 글을 읽게 한 업적. 요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냈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독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미 뭐 한글은 과학적이다.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은 이미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실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얘기니까... 그거 인정했어. 제2일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굳이 탄탄하게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걸 우리끼리 서로 빨아주느냐 아니면 외국의 누군가가 빨아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했는데 Y뉴스 같은 경우가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로버터 할리 씨나 이렇게 뭐 사유리 뭐 또 저기 뭐 타일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한글을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 것도 그 정도만 딱 내줬어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정말 좋은 기사야. 뭐 따봉을 막 눌렀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Y뉴스가 이 불어불문학과 교수님께 했던 질문은 한글은 과학적인 상상력이 발휘된 문자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참신한 스킬이네요. 인터뷰에선 차분한 모습이었다. 내가 뭔가를 질문했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인터뷰에선 차분한 모습이었다. 메일로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 기자였어요. 네. 이러한 종류의 기사들이 있었고요. 네. N세대의 기사를 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해묻긴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사실은 독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 주로 보면 댓글만 직업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종류의 기사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페이를 못 받는데도 직업마냥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글날은 그런 용도로 마련된 날이니까요. 아 한글로 댓글을 달아라. 원래부터 그런 용도는 아니었지만 가끔 보면 그렇게 활용이 될 때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평론입니다. 이 앞에 세 개의 기사는 확실히 저도 저의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수준의 클래식. 네. 초등학교 때 막 소년 한국일보 같은 데서 이런 거 크게 쓴다고. 네. 그럼 재밌다고 읽어. 그럼요. 막 읽으면서 뿌듯해지고. 처음 알았거든. 가슴 뜨거워지고. 네. 한글이 한국어랑 같은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미 몇 번 봤는데도 한 100번 봤는데도 또 봐도 또 재미있어요. 볼 때마다 닭살이 돋아.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해묵었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2030년에도 나올 어떤 기사들을 보셨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이상평론입니다. 오랜만에. XSFM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아 근데 한글날 기사의 순기능이 저는 올해 처음 느껴졌어요. 그것은 알기 시작. 293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뭔데요? 그 이제 올해도 이제 젊은이들의 한글 사용이 실태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요즘 애들이 신주어를 배웠어요. 아 그런 역할도 있죠. 그게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15년 전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롬곡 엄덉 이런 거 보고 진짜 감탄을. 아 늙었구나. 아 늙었구나. 아 늙었구나. 네. 그걸 모르고 있다가 보고. 요즘은 정 모르겠으니까 뒤집어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아 그거 진짜 한 21세기 내내 그래 왔어요. 그 한글 파괴 실태라고 보면 재밌어서 내가 뒤처진 거 뭐 있나 하고 사다보는데 체크리스트가 되죠. 네. 최근에 제일 진짜 감탄했던 게 습트툰 있잖아요. 네. 김장훈 씨 이름을 습트툰이라고 적은 거. 아 그러면 습하고 트이 한자로 김하고 장자처럼 보이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네. 그 이종박. 이명박 그렇게 쓴 거. 뭐 그런 비슷한 이런 호옹이라는 것도 있죠. 세로로 보는 거요. 네. 네. 옆으로 둘러서 보면 으아아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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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뜻도. 네. 저희들도 아저씨가 맞습니다만.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이 중년 같아 보이는 이유는 중년 데스크에서 하라는 걸 하기 때문이 지금 큽니다. 중년 데스크에서는 한글날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이후부터 SMYG의 발음 이후부터는 새로운 양상의 국뽕이 등장했습니다. 디일보. 한글로 차려입은 우리 노랫말. 외국서도 얼쑤. BTS를 팝니다. 팔아야죠. 한글날인데. 디일보. K-POP 열풍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어가 멋지다, 세련됐다는 인식과 한국어를 배우자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가요계에도 한국어 제목과 가사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을 찾은 팬들은 한국어 가사에 크게 공감한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이건 정말 미스테리아. 대대로 SM엔터테인먼트의 노래 가사는 해석할 수 없기로 유명합니다. 팬들, 덕들 사이에서도 성경해석에 따라서 교파가 갈리듯이 연구가 활발한 분야잖아요. 이 SM엔터테인먼트의 가사는. 만 번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거기에 정점을 찍은 그룹이 FX였죠. 네. 누에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FX분들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대요. 약간 컨셉이 그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가사들. 무려 한 16년쯤 전에 보아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당신은 스틸마이 넘버원인데 보름은 왜 지났나? 한국화사의 유통에는 최근 트위터에서 활약 중인 수십 개의 K-POP 번역 전문 계정이 큰 몫을 한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아이돌이 나왔을 때도 해외 번역 계정들이 얼수의 뜻과 용리를 실시간으로 해외 팬들에게 전달했다. K-POP이 해외에서 지금 많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한글을 쓰윽 들이밀어가지고 이렇게 묻어가는 거죠. 이렇게 묻어가는 게 이 신문사가 목표로 하는 거랑 재료가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기쁨과 뽕에 취한 그런 환각을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좋은 것이 뭐가 있냐 하고 딱 보니까 K-POP이 있는 거죠. 오락용 기사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기사를 만들죠. 근데 이 기사를 딱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얼수라는 뜻과 용리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외 팬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해외 팬 어떤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덕분들이 이제 그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막 지하철에다가 자꾸 광고를 내세요. 그렇죠. 막 그 이제 연예인 얼굴을 커다랗게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한글날 특집으로 냈다. 이것이 이 신문사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보여주는 상관없는 걸 슥 들이미는 스킬. 피해님은 아까 데스크의 늙음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데스크에서 한글날 특집 기사 하나 내야지라고 하면 그 밑에서 어쨌든 한글날 특집 기사를 짜내야 되는 직원의 고댐. 밑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한글의 우수성이나 얘기할까? 아니면 K-POP을 끌어들일까? 작년 거 뒤져보고. 그다음에 데스크에 올려도 한글과 한국어를 구분해라라고 혼내는 데스크는 없다. 근데 이 기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개고기를 먹어서 동의족이 한자라 창제했다. 이런 기사하고는 결이 많이 달라요. 그런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다른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그런 기사들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뭐요? 제가 말씀드렸던 S저널 이런 거. 그런 데서 냈던 Y뉴스. 그런 데서 냈던 기사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한글은 과학적 상상력이 발휘된 문자입니다. 이거랑은 좀 느낌이 나나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21세기의 기사고 현재형이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는. 그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 기사가 그런 걸 말해주진 않지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의, 소희상 선생님의 기사 배치가 이렇게 점점 현세로 오고 있군요. 우리가. 그렇죠. 고한글부터 이제 한글은 과학적 문자라는 판에 박힌 옛날 얘기부터 해서 이제 지금 BTS까지 왔네요. 저희가 지금 이게 언론, 보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엔터테인먼트적인 관점에서 언론은 엔터테인먼트를 특집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데스크들은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의 독자들을 어떻게 취하게 하나. 크로닉에 가하게 하나. 도프하게 가. 뿅 가게 하나. 뿅 가게 하나. 이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다. 다음은 드디어 시일보가 왔네요. 네. 시일보가 나왔네요. 시일보. 요즘 프랑스 2020세대 한국말 알아야 세련돼 보여요. 엑소카이를 보러 프랑스 북부 릴루에서 왔다는 아드레인 루소는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말로 또박또박 말했다. 한글은 한류의 인기가 만들어낸 요즘 최고의 신상품이다. 신상품은 아니죠. 기자가 뱀파이어인 거야. 야 이거 몇백년 안 됐다며. 600년쯤이야. 야 내가 태어났을 땐 글도 없었다고. 이러면서 그런 꼰대 뱀파이어의 기사다. 아니 한글이 신상품이라니 이런. 해외 젊은이들 사이 세련되고 개성 있는 언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단지 외국어가 아니라 한글을 이용한 각종 패션 디자인 상품으로도 인기를 누린다. 영국의 유명 디자인 매거진인 모너쿨도 지난 3월 한국 특집판을 발간하면서 한국이란 우리말을 표지에 올렸고 패션지 보그 브라질은 창간 43주년 기념판으로 지난 5월 서울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40페이지를 할애해 한글 간판이 적힌 분식집 등을 배경으로 패션 사진을 찍었다. 이 기사는 전체적인 느낌이 옛날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사의 어투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요즘 세련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고고장이 유행이다. 젊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패션 사진 같은 단어. 실제로 이거 읽을 때 우리 나레이션의 김성성호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김성성호가 젊은이라는 단어를 되게 못 읽으셨어요. 이 단어 왜 그러냐고.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게 딱 보면 J일보, D일보, C일보 이렇게 세 곳이 주요 메이저 언론으로 많이 묶이잖아요. CJD라고 불립니다. CJD라고. 이 세 언론사가 다른 신문사들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역시 뭐냐면 외국에서. 외국을 끌어댄다. 우리는 외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빨아주는 거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힘이 나고. 저는 이제 하루라도. 제일 많이 힘이 나. 하루라도 그런 정보를 어디서든지 듣지 않으면 일할 맛이 안 나거든요. 아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도 보면 우리끼리 서로 빨아줄 때 우리가. 윤 기자님 오늘도 말씀 참 잘하십니다.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에스키모 그런 분이 우리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시고서. 물고기를 잡으시다 말고. 이 시일보 같은 경우는 이 기사를 낼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알면서도 씩 하고 웃음이 나와요. 기쁘니까. 만족감을 주거든요. 국뽕에 나도 몰래 취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러는 게. 이게 딱 보면 제목이 10, 20세대. 프랑스의 10, 20세대가 한국말을 알아야 세련돼 보여요라고 했다는 건데. 이 기사를 뽑기 위해서 무려 한 명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을 실제로 이 문장 그대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두어로는 듣기 힘든 단어죠. 멋지다. 반말을 써. 생각한다. 그분이 프랑스에서 산다는. 프랑스 북부를 릴에서 왔다는. 루소 씨가 22살에. 릴리라고 하는 도시는 이게 벨기하고 국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네덜란드에 마약을 사러 갈 때. 이기도 해요. 따라서. 뽕에는 익숙한 사람이어서. 우리에게 국뽕을 선사. 우리처럼 이렇게 마약이 합법받아 있지 않은 나라 사람들에게 뽕을 선사하는 데 무숙한 젊은이다. 그런데 이게 기사를 이렇게만 뽑아내는 기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감탄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게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최고의 신상품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인기를 누린다. 팩트체크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라고 해서 살짝 밀어넣은 게 있어요. 그 기사 뒷부분에. 영국의 디자인 매거진에서 3월 달에. 한국이라는 우리말을 표지에 올렸다. 표지에 올렸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아랍 특집하면 또 아랍어를 올리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패션지 보그 브라질판 보그에서 43주년 기념판으로 서울을 특집으로 다뤘는데 거기서 한글 간판이 적힌 분식집 같은 게 사진 모델들 뒤에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 보면 한글이 멋있어서 세련돼 보여서 그렇게라기보다는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윤 기자님도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외국어가 보이는 간판 앞에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왔다. 이거 인증하는 거잖아요.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세련돼 보인다. 외국에서 한글을 세련돼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을 전달을 해 주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리폼빌 유행하고 그럴 때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글씨 써 있는 옷 입고 다닌다고 문제기사 나오고 그랬어요. 얘도 갑자기 평생 아셨던 젊은이란 단어 쓰잖아. 그러네. 이 단어는 용래가 넓네요. 이런 기술 때문에 C일보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막. 뜯어보면 다 개소리인데 읽다 보면 뽀뽁이 차올라. 가장 빠르게. 욕하면서도 읽는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흡수가 빨라. 다들 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사를 읽기는 만들어요. 패션 사진이란 단어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화보라는 단어를 모를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꿈으로써 더 쿨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패션 사진. 힙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 C일보를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보도 그러니까 그 이제 언론 이런 개념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신뢰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봐서 재미없을 기사는 안 써.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C일보가 뭐 우리 그 국내 언론사에서 크게 남아있는 그 국내 언론의 오보 오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이 그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C일보가 80년대 86년쯤인가요? 그때 그 김일성 사망. 그렇죠. 오보를 냈을 때. 보도를 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목이 김일성 총 맞고 피살. 그렇죠. 굉장히 건조하고 대문짝만하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기뻐가지고 그날 막 파티 열고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바로 한 이틀, 삼일쯤 지나니까 김일성이 그 공식 성사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다고 하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김일성도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C일보니까. 그리고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잘 걸어다니냈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 신문사는 어떤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원한다는 걸 알고 그 기사를 만들어줘요. 그건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C일보예요. 그리고 그거를 오보가 아니게끔 만들기도 해요. 죽여요 가서? 아니 죽이진 않았지만 실제로 한 10년쯤 지나니까 김일성이 실제로 죽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보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미미 시스터즈의 노래 우리 자연사 하자. 이런 부분을 청구하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C일보가 몇 년 전에 한 5년쯤 전인가에는 현송월 북한의 현송월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관총으로 총살을 당했다고 그런 보도를 냈는데 그때 그것도 제목이 김정은의 옛 애인. 음란물을 찍은 혐의로 처형됐다. 그렇게 냈는데 이게 보면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어긋나잖아요. 김정은의 옛 애인. 일단 이거 아니고. 음란물을 찍었다. 이것도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근데 그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죠. 아 북한이 이런 일이 있구나. 오늘 방송은요. 청취자 여러분. 모든 이상평론이 다 그 따위입니다만은. 주제는 지금 저희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C일보는 정말 엔터테인먼트 면에서는. 대단해요 굉장히. UFC보다 나아요. 이런 언론이 세계에 또 있을까요? 2002년에 대선 직전에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엄청 긴장 타고 있었어요. 설마 또 지나? 이기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설마 또 지나? 그래서 그들이 투표장을 가는 길에 혹은 갔다 왔을 때 보고서 조선일보의 당일날 사설이 그들을 웃게 만들었고 힘이 나게 만들었어요. 정몽준도 버렸다. 보는 순간 미소가. 확 나죠? 네. 막 쓰러져. 과다 복용해서. 개거품을. 와 정몽준도 버렸다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그러니까 손희상 선생의 정의가 맞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C일보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신문 언론사가 언론으로서의 역할 말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비판이 아니고 그걸 너무 충실하게 그 역할을. 그러니까 주간지나 월간지하고 일간지는 좀 다르잖아요. 일간지는 한 번 읽히고 버려지고. 좀 가벼운 기사들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일간지 독자들의 수준을 굉장히 저 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월간지는 더 짱 아닌가요? 더 짱인데. 월간시 있잖아요. 월간시를 읽는 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스스로는 상당히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밑에 있는 분들. 많이 읽으시니까. 매니아층을 위한 잡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C 뉴스에서 TV 뉴스 있잖아요. TVC. TVC. 거기서도 보면 나이 희끗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놓은. 그런데 그거를 보시는 할아버지들이 그 같은 채널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인데 역술가가 나와서 관상 봐주고 아줌마들이랑 떠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할머니들을 쟤네들은 지식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냥 무슨 김정은 뚱뚱하다. 그런 소식만 내보내는 그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비교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요. 지적 만족감을 느껴요. 그 연령대가 좀 많이 높으시고 기품이 있으신 신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데 그 만족감을 주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C일보와 D일보가 오랫동안 컨텐츠를 가지고 살아남는 중요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독자를 바닥으로 봐요. 그런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되게 중요한 역설이 오는 게 독자를 바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독자까지 다 내려가겠다는 의지라면 그건 오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노력의 결실이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취하는 거고. 우리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쓰면서 대중들하고 만나게 되거나 그럴 때 신문에 글을 한 2년, 3년 쓰니까 그쯤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독자들이 이 정도는 알겠지라는 걸 가정을 하고 제가 그냥 당연히 그거 뛰어넘고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독자들 중에서. 그 경우가 오만한 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거기서 화가 나거나. 맞아요.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은 그걸 굉장히 좀 언찾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제가 모를 거야. 지구는 둥글다는 걸 모를 거야. 지구는 둥글다부터 시작하는 그런 글쟁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독자들은 없지만 독자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다양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소식들을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서 그거를 읽는 사람이 싫어하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고 지적 만족을 느낀다고 하면 그 전달 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달 방식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걸 잘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 빼고 다수의 정치 팟캐스트들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아마추어. CD일보가 되게 잘하는 이런 능력은 상당수의 아마추어 언론 혹은 진보 언론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잖아요. 이 정도는 독자가 알 거야. 이것도 모르는 독자는 상대 안 해. 라는 태도인 거예요. 오히려 이쪽이 더 오만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스스로 인식을 하고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자의 수준을 낮게 보느냐 높게 보느냐 그것보다도 그 타겟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를 고민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시일보 같은 경우는 저만치 아래로 보고 박리담에 이렇게 보도를 계속해서 쏟아냈을 때 독자들은 만족할 수 있죠. 저도 만족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좋아해요. 시일보에게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보면 돈 주지 않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즉각적으로 뭔가 글을 쓴 사람이 나를 빨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루소 씨도 나를 빨아주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취해 있으면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그 세상이 실제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뭔가 이제 저만치 꿈에 꿈속에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약물에 취해 있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 동네 목욕탕 루이보스탕에 앉아가지고 루이보스탕의 효능을 잃고 있는 느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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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피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막 무슨 양고기집 가가지고 양고기의 효능 막 그런 거 그거 항상 읽어요. 되게 기분 좋거든요. 저도 밀면집에 가서 밀면의 유래 이런 거 읽고 있으면 제가 방금 부산으로 피나러 온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자수정탕의 효능 이런 거 읽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거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로 상업적인 이윤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효능을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찾아보는데 원래 처음에는 예전에 그냥 열량, 칼로리, 영양 그런 것만 좀 알아보다가 효능 검색해가지고 보면 만족감이 팍 와요. 홍이 차오르죠. 요즘엔 피자의 효능 이런 것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검색하면 나와요. 오 뭐 스낵면의 효능 이런 거. 왠지 본초 강목에 써있을 것 같고. 어쨌든 몸에 좋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체다 치즈는 몸을 덮여주고 쫀득쫀득하게 해주며 간을 다스리는 기능이 있다. 근고를 튼튼하게 해서. 효능이 없는 음식은 없죠. 그럼요. 모든 음식은 다 그렇죠. 아 잠시만요. 지금까지. 죽어가는 뱀에게 모짜렐라를 먹였더니 하늘로 뛰어오른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한글날 특집에서 이제 이런 정말 축제를 내주는 그런 특집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래도 이런 언론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 국내에 이런 언론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어요. 이제 좀 다른 신문들도 있으니까. 그 신문들을 좀 알아볼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기사들을 받아들일 때 C일보 D일보 같은 데는 생각을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아 생각하면서 가면 뽕이 늦게 차오르는데 보시죠. H일보. 일제 때도 한글운동 꽃 피운 부산. 부산시는 훈민정은 반포 572도를 맞아 9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한글날 기념 경축식을 가졌다. 이날 경축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목한 일제 탄압 속에서도 우리 글에 대한 연구와 한글운동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도시가 부산이라며 한글을 아끼고 널리 보급하는 일 역시 부산시민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일제강점기 동래와 기장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 우리말을 가르쳤던 학교가 있었고 그 역사적 자료들이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며 한글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부산의 역사를 기리고 기억하자고 말했다. 메이저 언론들 가운데서 저희가 그나마 가장 자주 칭찬하는 H일보예요. 그런데 뽕은 하나도 안 와요. 그렇죠. 안 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안 느껴지지 않아요? H일보가 그게 가장 딸리죠. 그런데 이거는 부산시민에게 주는 뽕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신문이 그걸 의도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부산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 말을 받아서 적은 건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 소식을 건조하게 보도만 해요. 끝났어요. 이건 한글날 특집이 아니고 한 무슨 5월 7일 특집 이런 식으로 그냥 1년 365일 중에 아무 날에나 있었던 그냥 그런 날의 그냥 특집 같은. 따라서 데스크도 기자도 노린 것도 없고 뽕을 준 것도 없고 독자들이 수준 낮을 거야 수준 높을 거야 상정한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투명합니다. 나는 그냥 언론이니까 언론만 해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의 차이 그런 논조의 차이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신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재미가 없으니까. 이러면 미소도 안 올라오고 체온도 높아지지 않아요. 웃기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어떤 감정. 사실 화를 내게끔 하는 그런 기사들도 우리에게 일종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데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제가 나빠. 제가 잘못됐어라고 지적해주는 지정을 해주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기사만 전성시대죠. 여기는 딱 보면 지금 한글운동 꽃피움 부산 일제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가 지금 아마 일제 때도 이렇게 해서 한글운동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나갔는데 이러면서. 왜냐하면 기자가 사람을 엔터테인 할 거야. 무조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무조건 믿게 하겠어. 심지어 약도 팔겠어. 왜냐하면 종편에 약도 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어른들 모이는 체육관에 가서 약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친절하게. 거짓말이어도 좋아. 김일성이 총만 죽었다고 해도 좋아. 최대한 친절하게 얘기해준 다음에 천천히 거짓말을 보태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언론인이고 내 사명은 있던 일을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가치관이 아예 달라요. 일제 때 이 정도만 써도. 일제 시대 때라고 쓰면 사람들이 좀 더 분노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조장한 언론인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크에서 이 기사 제목 정도는 조금 마케팅 요소를 집어넣었다고 보기는 봐요. 여기에 올바른 기사 제목은 오거돈 부산시장 한글날 기념 경축식 참석 정도가 올바른 기사 제목인데. 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도 이 정도가 노력인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랑 성향이 좀 달라요. 여기보다는 좀 더 많이 진보적이고 좀 더 비판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해주는 그런 신문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신문이네요. K신문. 정부 보도자료, 국어 사용 낙제점 수준. 정부 부처가 최근 5년간 내놓은 보도자료의 절반 정도가 국어 기본법, 맞춤법을 어기거나 불필요한 외래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에 퀀텀 점프와 바틀레, 바이어 등을 사용한 한국기술정보통신부는 한글 사용법 오류가 가장 많은 부처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한글날인 9일, 서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작성한 보도자료 1만 9,789건 가운데 48.6%인 9,618건이 국립국어원의 개선 권고 지적을 받았다. 국어기본법 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고,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알려지기는 H1보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다라고 흔히들 평가받는 K신문이에요. 오히려 H1보는 약간 굳이 말하자면 요즘엔 중도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보수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K1보는 좀 더 그 진보에 가깝고. 여기도 K1보는 서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정부가 지금까지 작성한, 정부 각 부처들이 작성한 보도자료들이 쭉 검토를 해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맞춤법조 떨어진다. 그걸 보도를 했어요. 외래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 여기는 감히 한글날에 국뽕을 주입하지 않고 정부를 지적하고 있네요. 한글날인데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걸 약간 좀 오히려 거스르죠. 이게 대개 보면 진보 매체들의 특징이에요. 보수 매체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여기는 그걸 약을 깨게끔 하거든요. C일보와 D일보에 비하면 완전 천지차이죠. C일보와 D일보는 지금 뽕맞는 동네에서 온 루소 씨를 갖았었는데 여기는 서른민주당 의원. 서른민주당 의원은 누가 관심이 있어요? 서른민주당 의원 빼고. 사실 보면 독자들 가운데 어떤 독자들, 정치에 별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서른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리안 루소 씨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사들이 나갈 때 성우분이 기사를 읽잖아요. 그때 집중하게 되는 그 집중도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셨을 거예요. 맨 앞에 무슨 S저널 그런 거 나갔을 때는 뭔 얘기인지 뻔히 알겠는데 하고 또 저 얘기야. 하고 약간의 분노 같은 거. 하튼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가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C, D, J 이런 일보들은 뭔 얘기하는지 뻔히 알겠는데 실실 웃으면서 그냥 집중이 저절로 되죠. 몰입이 되죠. 여기서는 이게 K신문쯤부터는. 안 들립니다. H일보, K신문 이런 데부터는 들으려면 스스로 집중을 해야 돼요. 이어폰을 보통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딱. 만지겠어요. 좋은 기능이잖아요. 30초 전.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인강 보는 기분. 그렇게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깊이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난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슥슥 읽다 보면 진볼로는 둘 중에 하나의 태도가 잡혔을 때만 기사를 써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혹은 자기가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시의적 시각. 그 둘이 아니면 없어요. C, 일보 어떻게 합니까? 뽕! 이거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읽고 싶어. 팔 수 없어요. 이거는 한글날 국보험 기사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신문사는 보도들을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이런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간. 오늘의 마지막 기사. 성향으로 보면 이 K신문하고 좀 많이 한 묶음으로 하긴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신문 같은 경우가 좀 더 성향사고는 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이 더 많이 강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 신문은 기자들에게 정치적인 매너나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같은 게 전혀 없대요. 라고 들으셨어요? 네. 따라서 기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른데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묘한 건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간혹 보입니다. H신문을 보시죠. H신문. 김땡미 씨, 제 이름을 지켜주세요. 아, 다릅니다. 대학생 김땡미 씨는 대학 학교 통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 마지막 글자가 물음표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의 이름인 땡미는 지혜와 총명함을 뜻하는 순수 우리만이다. 그러나 김 씨는 본래 뜻과 상관없이 이름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뿐만 아니라 은행 통신사 등 민간 전산 시스템상 무이라는 단어가 문자로 인식되지 않는 탓이다. 김 씨는 은행에는 김땡 PA라고 입력해 겨우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통신사에선 김땡미라고 입력해 겨우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김땡미라는 이름이 입력되지 않는 이유는 은행이나 통신사, 대학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대형 전산 시스템의 한국산업표준이 한글 조합형 코드가 아닌 한글 완성형 코드인 탓이다. 김 씨는 타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은행에서도 무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계좌를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숱하게 차라리 개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 평가하시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기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며 건덕지가 있으며 그리고 한글날 특집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특집 기사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신문이죠. 기자의 태도로만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가장 수준 높은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면 김땡 무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모르고 그렇습니다. 서른 의원도 모르겠는데 진짜 루소 씨는 왠지 아는 사람 같아 그리고 우리는 한글날 특집 기사의 인기를 오늘날에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클릭 수 순위에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확실하게 아마 윤 기자님이나 UMC님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C1보에서 낸 한글날 특집 릴에 살고 있는 프랑스 102, 20세대가 한글 짱이다라고 말했던 왔다. 그게 최상위권에 있었고요. 그거는 한글날 특집 기사들만 비교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기사들 10월 9일 하루 동안 보도가 된 모든 기사들 중에서도 전체의 한 3위, 4위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H신문에서 내보낸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전체 손해는 당연히 없고요.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읽히는 수준, 읽히는 그게 거의 없는 거죠. 많이 읽히지 않는 거죠. 온라인판에서만 한정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원문기사를 보고 있는데 피해가 심각하긴 하네요. 네, 심각하죠. 핸드폰을 개통할 때도 이 이름으로 개통을 못해서 다른 이름으로 개통을 하고 우리가 나머지 기사들을 기사라고 불러주는 것조차 미안할 수준의 기사예요. 이 H신문의 기사는 탐사보도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하고 이 기사 한 꼭지를 쓰기 위해서 탐사를 했죠. 보통 이런 탐사보도는 월간지나 적어도 주간지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신문에서는 토요판 정도? 네. D일보 같은 경우도 D일보가 만드는 주간지거든요. 그건 상당히 지적으로 괜찮은 기사들을 많이 써요. 이 한 개인의 삶에서 보면 단순히 전산에 이 이름이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계좌를 틀기도 어렵고 핸드폰이 개통이 안 되고 그걸 개통하려면 다른 사람 이름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판에 입력이 안 되는 이유까지도 이 기사는 설명을 해줘요. 그것까지도 탐사를 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국 산업 표준이 한글 조합형 코드가 아닌 한글 완성형 코드인 탓이다. 이 한글 완성형 코드는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조합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문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만 들어가고 예를 들면 부익 이런 거 있잖아요. 리을 히읗받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일상에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들어가죠. 짤! 짤! 네. 그런 거 안 들어가는 거죠.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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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삐웅! 네. 그런데 이 신문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보도를 온라인판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온라인판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글자가 깨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신문사가 그걸 해결을 해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단어 깨진 문제를 이 신문사가 나서서 책임까지 집니다. 그리고 AS 기사는 다시 올립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도 깨졌다. 죄송합니다라고. 그런 것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변화. 되게 사소한 변화죠. 포털 사이트에 미라고 하는 한 글자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나서도 하기까지 해요.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K신문, H신문의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신문사는 날 빨아주는데 나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데 이 가게는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불친절에? 한글날에. 한글날에. 한글날은 이런 날인데 원래. 한글날은 다 뽕 맞고 취한 날 아니야? 마치 그런 날인데. 자수정탕에 앉아있는데 덕에 커다랗게 자수정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이 자수정탕에 난방을 넣기 위해서 한 해에 나무가 얼마큼 희생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도 가깝죠. CO2가 얼마큼 나오고 그런 게 붙어있는 거예요.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집 꾸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블랙프라이데이.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레노버 어떠세요? 레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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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알시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하지만 언론사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원래 본업이죠. 네. 전통적으로 이게 본업이에요. 이게 본업이고 이런 언론사들이 좋은 언론사라고. H신문은 거기서 좀 더 나갔어요. 따라서 이 중에 가장 진보적인 이 매체는 언론인의 자세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입니다. 아 그렇죠. C일보는 가장 보수적인데 제일 양아치처럼 씁니다. 아 놀자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혈관 좀 쳐보라고. 계속 이런 식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했을 때 사람들이 C일보를 보고 분노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C일보는 기뻐하는 그런 거를 문장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순간에도 되게 사람들한테 아 지금 신나는 날이야 라고 이런 그런 메시지를 뉘앙스를 슬쩍슬쩍 넣어줘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던 독자들에게는 아 라고 하는 그런 걸 주는 그런 거를 다른 독자들은 이제 그걸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일보가 많이 욕을 먹는 건데 대체로 봤을 때 이제 기쁨을 많이 주는 건 C일보.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기쁨을 주긴 커녕 그 반대의 감정을 좀 주지만 아니면 아예 감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자들에게는 욕을 먹기도 하고 화를 사기도 하고 그런 신문사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원래 언론사의 역할에 맞는 역할만 하는 게 그게 우리 역할인가요? 망할걸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우리 약간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해주고 뭐 좀 더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더 즐겁게 가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여기는 뭐 호기심 뭐 여럿 호기심 80% 공부 10% 정의감 10%를 판대. 야 근데 저쪽 가게에서는 뽕 90%를 판대는 거야. 순도높 블루매직을 판대는 거야. 거기 가는 손님들 거기에 줄 서 있는 손님들더러 이 바보드라라고 말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흔히 발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갱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싱크색 물고기 이름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이제 공산주의자를 뜻하는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냥 뭔가 이제 투덜투덜 대고 사회에 불만이 많고 뭔가 이제 남들한테 지적질하고 아 저건 좀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아 쟤는 왜 저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발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념이나 그런 주의 주장 같은 걸 하지 않는데도 그냥 아 저건 난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들 다 같이 우리 회식하러 가서 다 같이 짜장면 먹는데 아 저는 짬뽕 먹을래요. 그럼 발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서 약간 줄다리기를 해야죠.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근데 짬뽕을 먹겠지만 그리고 너희들도 기분이 상하지는 않게 해줄게 정도의 그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휜이 말한 것처럼 가장 보수적인 언론인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뉴스가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고 언론인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어디까지 보수적인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또 필요하긴 필요해 혹은 굳이 그걸 피해가진 않을 거야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 기술이.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독자를 욕할 방법도 없고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고 아니고 우리도 엔터테인먼트 좋아하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약본 되게 신기 기분 나쁜 정도로 신기하네요. 아 근데 기사를 이런 식으로 요약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러한 기능이 생겨났다는 거는 또 네. 늦이가 있는 거죠. 기술자들이 어떤 기술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그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을 때 기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긴 기사가 아닐테도 불구하고 그걸 더 짧게 요약해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생긴 거죠. 완전 신기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그 기사의 요약본 기능을 클릭했는데 깜놀. 깜놀이죠. 저는 정말 니즈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축산인 지난번에 국감 때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쌀은 많이 키우니까 다 자동화됐는데 밭은 아직도 홈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뭐 자고로 밭은 홈이로 해야 된다고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그게 뭐 아름답고 멋진 건가요? 네. 저는 니즈는 절대성을 가진다고 언제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황교익 쿠씨 얘기하려고 그러면 윤세민이 맨날 말리고 막 이랬는데 저는 정말 올 가을이 그 양반에 대한 그 양반이 뭐 얘기하는 거 볼 때마다 막 차올라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야. 와 이런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나? 황교익띠 엔터테이너.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백종원씨한테 들이대는 것으로 황교익씨가 마케팅을 했잖아요. 자기 이름도 알리고 백종원씨의 정리가 제일 깔끔했죠. 그 사람은 평론가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맞아요. 압승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백종원씨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 구도를 백종원 대 황교익 이런 구도를 해가지고 보는데 저는 또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이 황교익씨의 글에서 많은 분노를 하고 막 개인의 인신, 인격을 그런 식으로 공격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비평가로서 할 말들 중에 그렇게 막 아주 막 엇나간 말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케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할 말을 하는 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차오르게 한 말 중에 하나가 불고기는 야키니쿠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불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일제시대 때 생긴 게 맞고 그 이전에 없었고 그리고 불고기라고 하는 요리법이 야키니쿠에서 온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요. 우리 그 백과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일본의 야키니쿠가 한국에 불고기가 전해져서 생긴 거라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무슨 무슨 대백과사전 그런 데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야키니쿠는 이미 그 이전에 1800년대 중반 후반쯤에 일본이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전에 야키니쿠가 독립적으로 불고기라는 요리가 있었고 명칭은 달랐겠지만 일본에도 야키니쿠라는 요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는 별개의 요리인데 사람들이 황교익 씨한테 지적하는 거는 너무 빈약하다 근거가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황교익 씨가 빈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백종원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의 대중이 완벽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의 대중을 다 같이 데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법을 본인이 익혔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마스터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면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인 포용력이 필요해요. 요리를 만드는데 정치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평론가한테 그런 걸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 대중은 그 실망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오늘의 주제하고 약간 좀 엇나가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의 주제하고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평가의 역할이 사실상 지금 퇴조하다 못해 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포용을 해서 사실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어떤 뭘 원하는지를 알고서 그런 요리를 이제 일상에서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평론가의 역할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라든지 그런 걸 지적질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품평을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품평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비평이라고 하는 건 품평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다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황교익 씨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TV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안 읽는 막 그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논문집 그런 데에서 아주 어려운 논문제로 백종원의 푸드 스타일이고 국내 산업이고 음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로 해서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 아마도. 자기 본인도 뭔가 TV에서 광고를 하고 뭔가 그런 걸 팔고 그러는 걸로 이제 약간 과외로 알바를 하는 사람이 비평가의 역할을 또 동시에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화를 낸다는 그런 기분을 좀 받았죠. 그 점이 이제 제가 돌고 돌아 가끔씩 손희상 선생하고 주제의식이 안 맞을 때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는 가만히 보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대화해 보면 사실 같은 생각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평론가도 H신문이 C일보를 보고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하듯이 그럼요. 당연하죠. 평론가가 평론가도 정치적 진보를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 인류가 약간 예전보다 더 양아치가 됐고 약간 더 흥분시켜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면 소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면 비평가도 그리로 같이 가줘야 한다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이 발언을 C일보를 우리가 배우자 이런 걸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보해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 좌우로 해가지고 좌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닌 거죠. 네. 광고를 듣고 제가 그럼 다른 얘기라고. XSFM입니다.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오늘 뭐 못하는 얘기 많이 해서 좋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293회 금요일 순서고요. 이상평론은 안 하려고 하다 하면 가끔 재밌어요. 여기 평론가가 앉아 있는데 지금 이상평론가가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비평가 혹은 평론가라고 스스로를 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디 나갔을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 칼럼을 게재할 때도 그 밑에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뿐이고 저는 실제로 저는 그게 제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없어요 사실상. 어디에도 전문성이 없거든요. 이사님 아닌가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탐사 보도를 하면서 그걸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창사한 곳이고 이제까지도 많은 기록을 냈지만 이번에 가장 이정표가 될 만한 히트 상품을 남겼죠. 양진호 씨. 처음에 이 사람들의 기사를 읽고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폭행과 피해 사실이 너무 자세했고 마지막에 드러내놓고 독자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말로 결론을 내더라고요. 첫 번째 기사에서. 노동자들이 이러고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야근에 시달릴 때 양진호 씨는 무슨 외제차를 타고 유흥을 즐겼다. 독자 수준을 왜 이렇게 낮게 봐? 그렇죠. 제 나쁜 놈이야라고 지정해주죠. 근데 탐사 보도의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었고 양념이 워낙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대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처음에 나왔던 폭력과 폭언, 욕설과 동물학대를 하루 만에 뛰어넘어서 불법 영상의 카르텔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기사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역할까지 해버리죠. 그리고 어제 진실탐사 그룹 셜록이 이 위디스크의 공익 신고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원래 의도를 밝힙니다. 일부를 보실까요? 이번 내부 고발은 단순히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 행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론의 입장으로 봅시다. H신문처럼 건조하고 지적으로 탐사 보도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때문에 이만큼의 이득을 찾는 곳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만 보도했으면 댓글창은 어떻게 됐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토론했을까요? 정치적 성별 대결로 시작해서 끝났을 겁니다. 이 자극적이고 양아치 같은 문장들로 가득하고 피해 사실을 그래픽하게 다룬 뽕이 가득 차오르는 진실탐사 그룹 셜록의 최초 보도문이 자극적인 보도문이 있었기 때문에 양아치 같은 이라고 말했다가 고소당해요. 사회는 아주 스무스하게 나도 모르게 여성들의 피해를 뗄을 터뜨려주는데 동의했습니다. 순기능이 확실히 그렇다면 대중은 띠꺼워해야 될까요? 우리의 수준을 낮게 보고서 자기들의 의도를 이루는구나. 라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뤘잖아요.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셜록의 기사를 읽고서 이거 나쁜데 의도가 있다면 이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그냥 번뜩하고 지나갔다가 어제 이 글을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진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는 그게 저널리즘의 정치적 포용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기 아주 어려운 길이죠. 그렇죠. 그러다 말고 내가 양아치가 되거든. 너무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시도해서 성공했잖아요. 여기는. 선생의 유니크한 점이죠. 자기가 어떤 주제의식을 던졌는지 지가 몰라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지금 그러네. 하면서 지금 되게 감명 깊으셔. 나는 짱이네. 라는 눈빛이에요. 아니 저는 오늘 제가 원고 안 갖고 왔잖아요. 원고 없이 얘기하고 있는 원고 없잖아 오늘. 없이 얘기하는 중인데 제가 그 할실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원고를 안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냥 나와서 얘기하라길래 그냥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헐렁덜렁한 이런 주제의식이 있군요. 네. 제가 너무 많이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고민하던 거 하나를 좀 오늘 풀어낸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는 글쟁이는 평론가는 세상에 어떤 사람일까 네. 세상에 어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분위기에 유리될 수 없단 말이에요. 혼자 보호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는데 손인상 선생의 이 시덥지 않은 지적이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을 줬거든요. 아 이런 걸 고민해야겠구나 라고요. 아 이게 유엠 씨님은 확실히 이게 보면은 가끔 이런 얘기할 때 되게 투사적인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요? 내가?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아 저는 이제 그 주제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할 때 제가 그 이야기의 결론을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주제를 선정하는 것 자체에서도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유엠 씨님도 시일보를 보고서 저런 결론을 이끌어냈듯이 저런 이야기를 했듯이 저도 또 시일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시일보는 어떤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올해 올 초쯤이었는데 시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짐바부의 정부가 중국에 항의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그 제조업체한테 중국에서 만드는 콘돔이 너무 작다고 아 진짜요? 근데 그 소식이 시일보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짐바부의가 중국산 콘돔 너무 작다. 아 지금 저희 둘의 휴대폰이 바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사실 되게 별살되기 없고 시섭지 않거든요. 그게 그 종이 지면산에 상에 안 들어갔어요. 그 온라인 디지털판에만 올라갔을 거예요. 정부에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에이즈 예방 행서에 참석해서 밝힌 보건부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보건부 장관의 얼굴 사진 딱 들어가 있어요. 되게 코가 크세요. 사실을 전달한 건데 되게 특이한 주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달을 해갖고 그때는 재밌어요. 그냥. 저 그 기사가 의도하지 않게 그 기사에는 아무 생각거리가 없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잖아요. 읽고 그냥 허우!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냥 막 웃고만. 허우!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런 데서 느껴지는 것들은 있죠. 그렇게 되는 식의 주제 선정을 할 수 있잖아. 저는 이제 그걸 좀 배울 점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시일보를 따라가겠다. 이게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이제 트럼프와 마린 르펜과 스테르테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 저는 되게 기대되거든요. 한국은 어떤 극우 인사가 나타나서 해성처럼 뜰지. 근데 저는 고루한 사람이니까 그걸 말리고 싶잖아요. 열쇠는 설득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설득해낼 것인가. 그런 주제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그런 주제였나요? 아 그렇다고 칩시다.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니 무슨 이거 갖다 놓고 무슨 한 시간 빨리 더 들었어.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아 선생 바쁘니까 자주 못 보는데 또 시간 남으면 또 봬요. 네. 그래요. 손희상 선생하고요. 유승민 PD하고 윤석열 네트워크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올 초겨울의 프로젝트의 첫 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XSFM